그 이동한 데 어디에 있느냐? 허공에.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교향곡이 막 들려. 왜냐면 왜 백마 이야기가 나오냐면 꼭 백마의 덩어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구름같이 움직여. 종이 한 장을 봐도 가슴이 아파. 지켜. 내 천사들이 나를 호의하고 따라다니고. 나는 쟤한테 들어가라고는 들어가. 쟤한테서 나가라면 나가. 명령할 수 있어. 지금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쟤한테서 천사 나가라. 나갈까 안 나갈까? 쟤한테 마귀가 들어가라.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내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봤죠? 자, 이분한테 대천사가 들어갔는데 대천사 한번 빼보자.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대천사 한번 해보세요. 들어갔죠. 들어가죠. 대천사 나갔죠. 대천사 나갔죠. 없죠? 나갔죠. 그리고 백맹의 천사가 일단 이동을 했어요. 이동한 데 어디에 있느냐?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 교향곡이 막 들려. 왜냐면 왜 백마 이야기가 나오냐면 꼭 백마의 덩어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구름같이 움직여. 천사야.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나와. 사진이 나와, 안 나와. 거기서는 에너지만 지켜. 백마의 덩어리.